최근에 또 큰 이슈가 됐던 게 IPO 시장들이 워낙 좋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대어죠.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상장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요새 좀 뭔가 삐컥삐컥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크래프톤 회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은 2007년에 설립된 게임 회사입니다. 국내 회사고요.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이른바 초대박이 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까지 회사가 원하는 목표 공모 규모로만 5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 IPO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공모주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이들보다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금감원에서 약간 태클을 걸었던데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가격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모 일정도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신고서 정정을 금융당국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고심을 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또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니까 물리적으로 일단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공모 희망가가 45만 8천원에서 55만 7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희망가를 상단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크래프톤의 시가총액이 2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이 증권신고서에서 밝힌 자체적으로 평가한 시가총액이 한 3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국내 게임 3사,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카카오게임즈를 다 합쳐야 34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재산 기업으로 증권신고서에서 월트디즈니랑 워너뮤직그룹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시장 일각에서는 크래프톤이 왜 월트디즈니랑 비교가 돼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금감문에서 보고 공모가 산정기준을 다시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하이브죠. BTS가 들어가 있는 빅히트. 작년에 상장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비교 대상 기업에 보면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플랫폼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 하이브가 사실 플랫폼 밸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높게 평가받는 것처럼. 이거는 결국 나중에 시장에서 평가할 이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이제 IPO에 대해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관심이 많을 테니까 특히 이제 청약 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청약 일정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관사나 이런 쪽에서 가격을 좀 낮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뭐 당국뿐만이 아니라 뭐 기관 입장에서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모가를 조금 낮춰서 다시 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원래 이제 개인투자자 청약은 이제 7월 14일에서 15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걸로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뭐 나온 보도들을 정확히 봤을 때는 21일에서 22일로 연기되지 않겠냐 한 주 정도 연기되지 않겠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라도 이제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그 대표 주관사가 미래세 증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관사에서 크리티스위스, NH증권, 시티증권이 포함되어 있고 삼성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이제 크래프톤에 청약을 하려면은 미래세 증권과 NH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이 3개의 증권사에서 계좌를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각각 다 청약을 해서 중복 청약이 되니까 그런 전략으로 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